진희씨 저쪽에 모자 쓴 남자 어때요? 저 모자 쓴 남자 모자 쓴 남자 이리 와고 있어 이리 와야 이리 와야 저거 참하네 이리 와야 진희가 좀 맞춰줄라고 진희씨 두께는 보내줄게요 자, 번호 혼자 씩 이윤정 씨 이리 와주세요 아저씨 한 번 진희 또 맞춰줄래 자, 둘이 공합이 맞는가 하고 본다 초반시기 눈물이 오셨습니다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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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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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은 불을 다 치고 저 젊은 친구는 아직 쓸만한데 야 저기 진이 오늘 잘 맞췄다 그래 한 번 하나 주고 그리고 어디 영천 영천으로 태우고 가 여기 홀몸이야 홀몸 찬양 경례 저 정도 능력이면 잘 되겠다 낮에도 행복해 저녁에도 행복하면 됐지 뭐 이제 시동 보는 거 같은데요 이제 춤을 시동 보는 거 같은데요 좀 상태는 괜찮은데 아직 아니 노래자랑은 이제 막바지를 다가가고 있는데 인쇄에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